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데 근데 이게 정상이야 저희가 드디어 광고를 받게 됐어요 사실 저희가 광고를 거의 안 하죠 저희가 먹는 식당이나 이런 거는 다 저희가 직접 가서 돈 내고 먹는 건데 다 소울은 정말 뭐 정말 홈라이 뭐 꼼꼼히 롯디 롯디 카톡? 아 콩빠이라 카톡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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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몬이라는 회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먹었던 되게 유기농도 많이 있고 이런 식품으로 유명한 브랜드예요 오 마이 갓! 카톡? 아아악! 쌈폼 나이 라지 쌈폼 나이 라옹나이 거 다까이 떡볶이 떡볶이 닌텔 롯딱끼리 쟤닝마 떡볶이 나이 컴파이라 떡볶이 번트 떡볶이 미 미펀 완전 그냥 길게 되어있구나 그치요 이건 저도 처음 먹어요 쟤가 봐줘 정말 종만 굼자 봐오자 안 까이 나 모자렐라 호떡만두 반 호떡 쪼나이 거 사실 이거는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거에요. 이거 완전 신제품인 거 같은데? 그리고 핫도그 핫도그 흥마 거 닭스 꿈 거 포 마이 모짜렐라 그리고 쑥쑥 닭스 중몬 수영이 왜 홈날 중몬 여이티우 원한 라인 여태나 티 중몬 응이라 뭐 있던 응어의 한국 소모 비엔남 로우 롤 안 떡볶이 응어는 여태나 한국 사람은 떡볶이 소스에 모든 음식을 다 찍어 먹어요. 김밥 순대 어쩌고 다 찍어 먹는데 베트남 음식 먹을 때마다 가끔씩 야 이거 떡볶이 찍어 먹어도 맛있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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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 눈물은 티 홈날 중몬 세 안 떡볶이 브이 머나 비엔남 마 등수엔 중몬 응열라 아 네요 안까나이 브이 떡볶이 티 롯 응원 홈날 중몬 세 디 너 오냐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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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이거랑 빨리 빨리 씻고 럭돈샷 치에 빻 떡가도안 사우더 치에 넣어서 티 오케이네 이즈 이즈 이따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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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똠. 오케이, 와우. 닌터에 뱉. 헐죠. 뭔 세 노. 반 호떡 호마이. 반 호떡 호마이 굽는 롤라 돈 잔. 자, 주먹 파이 스윰. 르 악. 녀 녀 녀 녀 녀 녀 녀. 여보이. 그 saat. 여보이. darüber이 좀. 이렇게. 명уб이. 뭐냐냐. 신맛이 널 나. 그 다음 상품이 이제는 새로운 에어ṣ원을 못하는. 아주. 좀. 좀. 조금. 조금. 뭐라고.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. I tell you that I'm not a kitty. New lamp? I'm not a kitty. 반 호떡. 짜잔. 셋, 넷, 다섯, 다섯,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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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개. 와, 예쁘다. 주문 직원. 바이프 토이. 랍디 랍라이. 자, 우리가 갖고 와놔. 자, 만도. 오, 뭐야? 우와. 오오. 색깔 봐. 오오. 오오. 오, 다 붙어있어, 서로. 서로 너무 친구가 됐어. 오, 색깔 예쁘다. 바이프 토이. 오, 야. 와우. 그래서 저는 바로 핫도그로 준비해보겠습니다. 이건 너무 간단해요. 제가 늦게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. 게으름 피운 게 아니에요. 그냥 이거 까가지고 전자렌지 1분만 돌리면 된대요. 너무 간단하죠? 아, 뭐? 다섯 개 한 번 가져오죠? 다섯. 자. 이대로. 이대로 전자렌지 1분만 돌려도 됐어요. 다섯 개니까 같이 한 번 돌려볼게요. 오오. 오오. 1분만 해. 파토가 다 끝났습니다. 오오. 뭐야. 아니, 이거 방금 튀긴 것 같아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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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섬 롤. 잘 튀겼는데. 약간 배가 터진 애들도 있는데. 오오. 네! 잘 튀겼는데. 주말이라고 해서 놀래요 왜이래 딱지 응원 맛있지 항상 이걸 먹을 때마다 성숙해 떨린다고 떡볶nic 떡볶이 나일라 종로에 염를라 파 자 한번 먹어보자 소니코불로 칼라 숲 나일라 콩 까일람 그렇게 맵진 않아 그래서 베트남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 자 바로 숙식 숙식이랑 먹어보자 자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맛있어 구수같아 몬질라 똥비엘라 응원 로이 벌 떡볶이 일라 응원 헌 이건 진짜 잘 어울린다 애초에 떡볶이는 오뎅이랑 같이 먹잖아 응 맞아 맞아 음 국물 진짜 맛있어 자 보이죠 까일날 거 푸마이마 이 중만 안 까일날 냥 이거 빨리 먹어야 돼 그치 응 까일날 까일날 반호떡 응 와 집에서도 이런 걸 만든다 와 푸마이마 와 짠 일단 일단 이것만 먹어보자 어때 맛있어 맛있어 와 와 맛있어 진짜 와 예쁘다 와 와 너 잘 튀겼다 이거 봐봐 표면이 바삭바삭한데 겉바속촉인데 와 와 와 와 봐봐 이거는 바삭바삭해 잘 튀겼어 깍방올 깍방컷에 센 맛 그래서 닌터에 응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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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삼 마이 라롤라떼 와 이거 친구들이랑 집에서 홈파티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핫도그 한번 가봅시다 나 아니면 핫도그 응 핫도그는 솔직히 진짜 민망하게 이거 막 튀긴 것 같지 응응 그냥 전자레인지 1번 돌린 거야 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 그치 이미 다 튀겨져 있어 여러분 보세요 와 그치 그치 근데 이미 이렇게 돼있어 와 맛있다 음 야 핫도그가 찍어놓으면 진짜 맛있네 그래 야 씨 와 생긴 것 봐 보니까 이 빵이 떡볶이 국물을 싹 흡수해 음 야 깍방은 안 유보일라 더 싫어 부와 동잔 응 부와 음원 제 또턴 깍떼라 또턴 응 떡볶이 나일라 너완 럿돈산 응 럿냔 응 럿예 럿예 늑숲 럿응원 응 지 겉에 안 보이 먼한 칵 응 와 자 이건 누들 떡볶이 느낌이 있다 응 자 근데 안 보이 먼 비에 먼한 비에 안 까지 아니 이거 좀 맛있지 자 여러분 이 음식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기본적으로 튀김이야? 음 먼한 칵 음 디 이런 이제 표면에 요런 우들쭈그란 부분으로 떡볶이 소스가 스며들면 아 그 맛에 먹는 거예요 먹어봅시다 와 어때? 이거야 그리고 이 베트남 음식의 특징이 하나의 음식이어도 재료가 되게 다양하고 토핑이 다양합니다 음 그래서 맛이 되게 풍부해 반컨만 봐도 벌써 이렇게 튀김 그리고 계란 그리고 이렇게 토핑들이 올라와서 말린 새우 이런 것들 그래서 딱 이 음식에 풍부함을 완전 더해 풍부해있어 그러니까 떡볶이 떰 이런 걸 먹을 때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맞아 떡볶이에다가 이걸 찍어 먹으면 또 다른 음식이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먹으면 사실상 거의 떡볶이 부패급인데 음 자 그러면 와이 요 와이 이걸로 이게 크니까 음 자 이것도 특징이 뭐야 튀겨서 표면적이 넓다 음 국물을 흡수할 준비가 돼 있다 자 아 음 자 이야 신기하다 어째에 찍어 먹으라고 만든 애잖아 어허허허 오허허 음 반 띄우 응 반 띄우 오케이 자 반 띄우 좀 반 띄우 꺼지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국은 진짜 떡볶이 국물에 모든 걸 찍어 먹어요 음 으 음 으 으 0 god 뭔가 뭔가 많아 맛이 뭔가 많아 마 무슨 막iances 팥 마 pancakes 2 으 헉 목 Nim 이렇게 먹방처럼 찍어본 것도 거의 처음이지않나? 어 그치 그치 이렇게 많이 안해봤는데 실내에서 어 깜짝놀라 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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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여기 있다면 한국과 Việt나 혹은 한국과 한국과 한국의 이틀니아래 그러면 2 주 중에支持 우리의 의견 많이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, 내 기억은 한국인장차적이야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우리 한국인장차적이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